네 군인 위천강입니다. 예쁜 채여사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우리 이조사님. 네 아름답게 또 낚시터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주셔서 감사함을 전합니다. 여기가 어딜까요? 예쁜 채여사가 아끼는 바로 그곳. 위천강이자 위천강은 다 아끼는 곳입니다. 이렇게 또 하루 1박을 하고 붕어를 수두룩 잡아주셨어요. 와 전부 총 8마리 잡아서 4마리 사진 찍고 나머지 방생. 오늘은 5월 30일 군인 위천강. 갈수길수록 기회가 되는 바로 이곳 위천강. 물이 많아요.